자 이제는 5.8초입니다. 2차 연장에 5.8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점상황. 정말 디만수 감독의 말처럼 5.8초는 시간 충분합니다. 62대 62. KB 스타트의 공격. 2초. 1초. 강희슬. 들어갔어요. 버저비터. 절승 버저비터 강희슬입니다. 강희슬이 오늘 모든 걸 해냅니다. KB 스타트의 2차 연장 끝의 접전 승리입니다. 일단은 보네요. 강희슬 오늘 32득점에 22개 리카운트예요. 소리지를 준비하세요. 5.8초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맞아요. 길었어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결승골을 넘기까지. 2득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독 결과 KB 스타트의 2차 연장 끝 승리입니다. 이런 경기가 있나요? 있네요.